조계종 포교사이자 메조소프라노 김혜은 성악가가 사찰음식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청주 월명사에서 치유와 희망의 발언을 담은 음성공양을 펼쳤습니다. 김혜은 성악가는 월명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2번째 108희망콘서트를 열고 영꽃 피어오르리 등 찬불가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찰음식의 명인으로 꼽히는 월명사 주지 직연스님은 경례 사찰음식연구소 가미향에서 호박집 만드는 법을 시연했고 다도와 차예절 시연에 이어 희망 법문을 설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혜은 포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의 사찰을 찾아 산사를 배경으로 찬불가를 부르고 스님의 법문도 들으며 코로나19 극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108희망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